6월 평가원 모의고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윤석 선생님입니다.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할 건데 우선 해설 들어가기 전에 시험에 간단히 언급을 해보자면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예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평이했고 나만 매년 똑같듯이 문법 문제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문아파트 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 약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출제됐었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단어 잘 외우고 표현방식 잘 알고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지 않았나 선생님이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밑줄 친 부분에 사용된 글자는 돼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알파벳 물어보는 문제고 정답은 1번이 돼야겠죠. 자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마다 알렐마이다티 식탁 위에 뭐가 있습니까? 알렐마이다티 식탁 위에는 핀잔은 핀잔은 하면 차를 마시는 잔이었지 잔와 쑥한은 쑥한은 하면 슈가 설탕이 돼 있네. 그래서 장과 설탕이 있다. 이런 말이 돼 있네. 그 정답은 1번이 되었다. 그 다음 2번 밑줄 친 낱말과 모음별이 같은 것은 돼 있어. 뭐 굉장히 자주 나온 모음별 문제죠. 그래서 모음별 물어본다. 그럼 모음교 순서 본다 그랬고 예를 봤더니 아 이 운 모음별이라. 그래서 장모음도 같이 모음별에 들어간다고 했지. 그래서 아 이 운 모음별 찾아라. 그 정답은 4번 가스 이룬이 되겠네. 자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보면 할리방크 은행은 할 뭐뭐입니까? 바이든 뭡니까? 안후나 여기로부터 남 네 바이든 짓단 매우 뭡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선지단 한번 확인해보면 1번 아즈라쿠 하면 파란색 2번 좌미온 되는데 좌미야툰 대학교는 헷갈리지 마세요. 좌미온 하면 마스지둔 이슬람 사원과 동의어가 되겠다. 다음 3번 하플라툰 파티가 되었고 4번 가스 이룬 짧은 5번 무스타마운 되었고 무스타마운 하면 사회 이렇게 되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